아이온즈TV 팬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타격을 못했어요 타격 반응을 못했어요 타격도 저도 특히 컨택트는 자주 했어요 지금부터는 학교 숙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좀 얼떨떨했습니다 운동장 운동 나가려는 참에 버스에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일찍 불러주셔서 어하니 벙벙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구력이 뛰어나고 경기 운영이 좋습니다 했을 때 진짜 긴장도 많이 했었고 엄청 설렜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대구의 삼성라이언즈 팬이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돼서 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우선 강한 어깨를 가졌고요 또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파워 타구 타격 타격 파워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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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은 일단은 과감하게 피칭을 하고요 할 때 그리고 재고가 좋아서 타자들과 쉬운 승부를 하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번에 불려가지고 좀 너무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때 애들끼리 애들이랑 다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5번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뽑혀가지고 좀 얼떨떨했고 메시지도 태어나고 나서 제일 많이 와가지고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의 장점은 일단 볼렛에 많이 안 주는 거고 볼에 볼 끝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일단 빠른 발인 것 같고요 빠른 발을 이용해서 수비 방위가 넓은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신경 능력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체중에 비해 힘을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옆에 친구랑 놀라가지고 소리질러 제구력이 좋고 지구의 무족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짜증나 봐 2, 2, 3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년에 몸 잘 만들어서 1권에 빨리 찾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상 없이 그냥 꾸준히 잘 해나가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2분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1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지도 못한 순번에 지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분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성 좋은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른 시일 내에 1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삼성 라이온즈의 중심타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좋은 인성과 좋은 인성과 좋은 실력으로 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에 정말 좋아했었고 저도 야구장 몇 번 와가지고 응원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야구장에 가서 또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삼성 라이온즈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응원에 보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팀에 보탬이 돼서 가을 야구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다시 타 conspir Dim former departamentos τι사진 え 결재 ,... 결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